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안전에 대해 혹시나 하는 불안한 마음 있으실 텐데요. 강서구가 이런 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고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30년 이상 지난 지역 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축물 등입니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게시물에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강서구청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내용 검토 후 건축사 등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용자의 의견을 듣고 건축물 상태를 점검해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건축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밖에도 시설물 유지관리 방법 등 안전관리 컨설팅도 제시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결과는 15일 이내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 취약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추가정밀점검이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건축과로 문의하거나 강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